여러분의 친구 유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어 발음이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문법 실력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urse가 용인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fuck 말고 여러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fuck f-u-c-k fuck은요 동사로서 성교하다 명사로서 성교란 뜻이 있는데요 fuck it 하면 엿먹어라 우라질 이런 뜻입니다 fuck it fuck 또는 fuck it 그냥 fuck 이라고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씨 우라질 fuck what fuck it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next요 자주 쓰는 표현이죠 fuck you 엄지손가락을 위로 쳐들면서 fuck you 하면요 엿먹어라 족가 이런 뜻입니다 족가 엿먹어라 fuck you 참 많이 쓰죠 fuck you 그 다음에요 fucking 다음에요 명사를 집어넣으시면요 빌어먹을 브라브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빌어먹을 브라브라 fucking 다음에 명사를 쓰시면 빌어먹을 브라브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또는 뭐 동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동사 뒤에 올 수도 있고요 fucking은 자유자재로 아무 때나 막 넣으시면 빌어먹을 엿같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you're fucking chip you're fucking chip 너 정말 너 정말 너 정말 진짜 빌어먹을 엿같이 싸게 보인다 you're fucking chip chip 하면 싼 이런 뜻이었습니까 그래서 look 뭐 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너는 정말 엿같이 싸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next 표현을 보시면 i'm a fucking mess i'm a fucking mess 나는 빌어먹을 공황장애야 이런 뜻이네요 i'm a fucking mess mess 하면 뭐 어지럽혀진 그 다음에 next 표현을 보시면 i'm a fucking mess 하면 나는 공황상태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next 표현을 보시면 i got fucking fired from my fucking work today i got fucking fired 나는 갭 다음에 동사 이디가 오면요 뭐 망하게 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m fucking i got fucking fired fire 하면 해고하다 이런 뜻인데요 나는 진짜 엿같이 오늘 해고됐어 from my fucking work 나의 빌어먹은 일토로부터 오늘 해고당했어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시면 what you fucking thing what you fucking thing 너 비롬 엿같이 너 지금 너 무엇을 엿같이 생각하는데 이런 뜻이네요 what what you fucking thing what you fucking thing what you fucking thing 다음에 fuck 다음에요 전치사가 오세요 off 동사가 오면요 fuck up fuck up 하면 get away 꺼져 get away 이런 뜻입니다 fuck up fuck up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뭐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는 얘기하기 싫으면 fuck up 하시면 되겠습니다 꺼져 get out of my life 이런 뜻입니다 fuck up 그 다음에 fuck up이 오는데요 fuck up you be fuck up이죠 fuck up은 실패하다 또는 망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I fucked up I fucked up 하면 나 망쳤어 이런 뜻이네요 I fucked up 또는 I messed up I screwed up 하면 나 망쳤어 나 실패했어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I will fuck you up I'll fuck you up 하면요 fuck you up 하면요 난 너를 깨부셔버릴 거야 너를 이길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I will fuck you up 하면 나는 너를 이길 거야 I'll beat you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표현이 what the fuck 입니다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다음에요 조동사음에 주어 동사가 오시면요 대체 뭐야 이런 뜻입니다 what the fuck 예문 보시면 what the fuck does that mean what the fuck does that mean what the fuck 대체 뭐야 does that mean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런 뜻이네요 대체 그게 무슨 의미야 이런 뜻이네요 what the fuck 예문은요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shit 입니다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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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은 영어로 명사로서 똥 똥이지 않습니까 똥 같은 건 shit이라고 우리가 똥 누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는 그냥 shit 하시면요 연병할 빌어먹을 이런 뜻입니다 shit shit 발음을 좀 빨리 얘기하시면 shit shit 그래서 예문 보시면 holy shit 많이 쓰죠 holy shit 하면 이런 젠장이란 뜻입니다 holy shit holy가 경건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holy shit 하면 경건한 똥 그러니까 이런 젠장이란 뜻입니다 이런 젠장이란 뜻입니다 bullshit 하면요 bull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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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그래서 예문 보시면 this is all bullshit 하면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 표현만 있습니다 this is all bullshit 또는 it's bullshit 거짓 개소리야 it's bullshit 대화가 it's bullshit 개소리야 이런 뜻이 많이 쓰네요 bullshit bullshit 그 다음에 you are shit head you are shit head you are shit head 하면요 이 똥머리야 이 멍청아 이 똥머리야 이런 뜻입니다 you are shit head you are shit head head에서 d 발음을 좀 약하게 되겠습니다 you are shit head 이 똥머리야 이런 뜻입니다 권장해주고 싶은 표현은 별로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화 속에서 어떤 영화나 무비나 드라마 쇼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익혀두시고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저처럼 옛날에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멍청이가 되지 마시고요 한마디 내뱉거나 또는 여러분도 함께 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먹고 사람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은 damn이다 d-a-m-n damn n 발음이 이게 없네요 그래서 then then 하시면요 비난하다 또는 매도하다 또는 명사로서 매도라는 뜻이 있는데요 damn it만 있습니다 damn it damn it 빌어먹을 이런 뜻입니다 damn it damn it damn it damn it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bastard b-a-s-t-a-r-d bastard b-a-s-t-a-r-d b-a-s-t-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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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파크 뮤직비디오에서 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힙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마더파크 이 후레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후레자식 마더파크 후레자식의 유래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옛날 청나라 때 청나라 군인들이 저희 조선인들을 겁탈했을 때 난 자식들이 아마 후레자식입니다 그래서 마더파크 하면 후레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칸트 칸트만 있습니다 칸트 see you and 칸트는요 여성 성기 그 다음에 또는 비열한 놈 이런 뜻이 있는데 so you are 칸트 하면 you are 칸트 이 비열한 놈아 이 여성 성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런 욕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저도 이 욕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you are 칸트 see you and 칸트 이 비열한 놈아 이 여성 성기야 이런 뜻입니다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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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t은 총을 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총을 쏘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장에서 중간중간 shoot 하면요 이런 제길 이런 damn it shoot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요거 좀 지저분한 욕 인데요 a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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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ol은요 as 하면 엉덩이란 뜻이구요 hole 하면 똥구멍 구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똥구멍이란 뜻입니다 똥구멍 제가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그래서 asol 하면 병신하 이런 뜻입니다 병신하 이 똥구멍아 병신하 asol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I'm gonna kick your ass 하면 나는 너의 엉덩이를 쳐줄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혼내줄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I'm gonna kick your ass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retard 가 있습니다 retard 발음을 좀 길게 해야 되겠는데 retard 하면요 정신박약자 또는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are retard 하면요 이 바보야 정신박약자 이런 뜻입니다 you are retard retard 발음을 좀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umb 아시죠 dumb d-u-n-b dumb b는 무금인데요 d-u-n-b 하면 dumb 벙어리야 이런 형용사인데요 미국사람 많이 쓰는데 dumb and dumber dumb and dumber 하면요 이 얼간이와 이 더얼간이 이런 뜻입니다 dumb and dumber 영화도 있었죠 dumb and dumber 그래서 저희 아들 저희 아들들한테도 dumb and dumber 이렇게 가끔 농담을 하는데요 이 얼간이와 이 덜간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으로는 crab 있습니다 crab c-r-a-p crab crab은 쓰레기 또는 배설물 이런 뜻인데요 holy 랑 만나서 holy crap 하면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holy crap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뜻입니다 아 그 다음에 표현 보시면 stupid stupid 나오는데 stupid 어리석은 이런 형용사인데요 stupid guy 이렇게 많이 쓰죠 저도 stupid guy 이렇게 많이 쓰는데 stupid guy, stupid son, stupid customer 이런 걸 많이 쓰는데 stupid 어리석은 이런 뜻입니다 faggot 다음 표현은 faggot 나오는데 마지막 표현은 faggot f-a-g-g-o-t you are faggot 하면 이 남성 동성애 같은 놈아 이런 뜻이라서 남자들한테 쓰면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이죠 you are faggot you are faggo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많이 써보라는 충고는 못하겠고요 들어보시고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 했을 때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시고 듣고만 계시고 웃지를 마시고요 리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유비강사였습니다 thank you so much good bye